S급 딱, S급 그 딱 나오게 해준다는 거 알았는데 이거 지금 약속 틀린 거 알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번에 키트 15만원어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왔다 그때의 그 교훈을 다 까먹고 다시 한번 새로운 키트를 도전하려고 하는 로젠제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재밌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 틈을 혼란을 틈타서 이렇게 키트 방송을 통해서 물기를 유입해오려고 하는 로젠제이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버가 터지고 채널이 터지고 공연이 터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로젠제이 이렇게 키트 깡을 하는 거는 머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깐 게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실 원래 안깔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까게 된 이유가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비노기에서 전에 판타스틱 메모리 공모전을 했습니다 15주년 기념 공모전 당선 곡에 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 로땡땡이크라는 작자가 류트서버의 로땡땡이크라는 작자가 류트서버 15만원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 류트서버의 로땡땡이크라는 작자는 손에 꼽을 정도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헹? 여러분들 이런 메세지 본 적 없지? 헤헤? 이벤트에 당선되셨습니다 반짝이는 추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 그 15만원은 넥슨캐시는 5월 9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 혼란을 틈타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아르페지오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은 오케스트라 패치를 업데이트 공연을 보고 있지만 저는 이 혼란을 틈타서 신규 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오늘 깔 박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100개의 1,200캣이고요 여기서 약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상들 의상들 당연히 이런 것들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체스테이블 체스 관련해서 이거 체스왕자 특히 또 이거 낭만 농장 사이즈 체스를 다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긴 하네요 일단 체스판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키트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프 개인적으로도 하프가 났으면 좋겠어요 하프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어디 한번 질리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기르기 전에 키트 확률표를 먼저 좀 볼까요 자 아이템샵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자 카라제 모험 확률 아 좋습니다 2.s등급이 2.276% 굉장히 높은 등급이네요 0.008% 할만하죠 여러분들 할만합니다 아 마비노기 키트에서 0.008%면 할만한 것이요 아 이거 아니야? 어 카라제가 아 미안 미안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이거지? 아하하하하 자 확률이 확 떨어졌네요 0.003%가 나왔네요 고작 0.005%밖에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고작이요 비벼 보면 한대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 마리노마즈 바로 구매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빨리 친구들 데려오세요 빨리 이 귀한 장면 빨리 보라고 오세요 빨리 4만 2천원어치 사구요 음 여기 사고 일단 5만원어치 합니다 자 4만원어치 사구요 좋다 야 8400원 더 까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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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8천 일단 5만원어치 먼저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좀 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 잠깐만요 오랜만에 까는 키트 방송 자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불러오셨나요? 팔로우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세요 신이시오 자 셉에서 아 일단 모아볼까요 일단 먼저 모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비노 기립 방송 오늘 로젠즈 방송 오신 걸 바라고요 오늘 데리 키트 아닙니다 오늘 제 겁니다 다 7개 먼저 가겠습니다 따 뭐 나왔어 지금 뭐 나온 거야 첫 번째 무료 수리 키트 5존 세트 입당한 거 나온 거야 지금 마법의 염색 스퀘어 왜 염색 퀘이버 아 시작이 깔쌍하네요 좋아요 계속 가볼까요 따 따 어 어 어 어 어 어허허 어 나 전자기타 없었는데 일단 저는 만족 전자기타 일단 저는 없었어요 야 얼마야 얼마 본인 데리 키트라니 본인 본인 키트입니다 80만 80만 네 일단 저는 전자기타 얻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짜 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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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아빠 오 북도 나왔다 자 체크맨트 큰 북 나왔고요 스노볼 퍼핏 퍼핏 30일짜리면 안 좋아요 30일짜리는 별로고요 아 화면 빛이 이상하다고요 어 왜왜왜 화면 빛이 뭐 이상한데 아 일부러 확대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렛츠기릿어 하나 둘 어 뭐야 체크맨트 나이트렛 외형변건건 농장 체스말 화이트 룩과 화이트 칸 나왔고요 호 7 아 6 아 5 4 와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오다니 야 진짜 이럴수가 이렇게 열 지금 14개 가까웠요 지금 만 한 14개 이렇게 한 15,000원 14,000원 치는 깐데 벌써부터 쓰레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가자 다시 가자 어차이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나오는 방법이지 렛츠고 어 뭐 나왔지 마법 아냐 끝난 따 따 따 따 따 따 와 우와 우와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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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이 있나 휴먼 진짜 일단 스무개까지 파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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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석 석 석 우와 개쓰레기 진짜 아무리 아무리 시세를 모르는 나도 이렇게 쓰레기 키트가 나오다니 미쳤다 진짜 와 저번 거보다 더 쓰레기야 진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어때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게 좋은 건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지 가자 가자 제발 어 어 뭐 나왔어 도금 댄 가자 가자 제발 웅석영 박팀장님 제발 제발 와 야 와 하하하하 참나 어이가 없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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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전화 한통만 올게요 여보세요? 아 팀장님 웅팀장님 아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 된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서버 터졌으니까 눈 좀 돌려달라고 했으면서 뭐 뜬다면서요 오늘 서버 터진거 내가 지금 땜빵 해주고 있는데 이러기야 진짜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안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어? S급은 하나 뜯기로 했잖아 우리 계약상 이렇게 녹화된거 할까요 지금 보여줄까요 녹화된거 지금? 잘할게요 잘합시다 아 하나만 하나 뜨게 해준다고요? 믿습니다 잘합시다 잘하자 오케이 네 잠깐 통화 좀 하고 왔고요 아 통화 좀 일단 하고 왔고요 아 키트 남은게 10개지만 무려 10개나 남았다는 사실 무려 저에게 아직 소신에게 10개의 키트가 남았다는 사실 이 10개 중에서 S급이 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만 뜨면 입니다 하나만 이 하나만 뜨면은 굉장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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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야 이 나오게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365만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설마 S급이에요 여러분들 0.240 S급 잠깐 전화전화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장난해요 지금? 아니 S급 뜬다는 게 저거 뜬다는 거 있어? 아 웅티에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아니 S급도 같은 S급이야 다른 S급이지 이거야 이러면 안 돼 지낌 야 이걸 이런 식으로 해요 저랑? 가능성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S급을 뜨게 해 주는 건 맞는데 다르지 이건 계약 조건 이건 좀 아니 앞에 좀 망한 게 있는데 그것 좀 약간 메꾸게 해줘야 제가 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아 아 아 한 번 더 믿어보라고요? 아 한 번 더 가게 해준다고? 아 진짜 알죠? 웅티연 진짜 알죠? 최소 최소 최소한 5천만원급 이상은 안 합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거기로 딜 합시다 오케이 콜콜콜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일단 다시 전화할게요 기다려봐요 좀 자 여러분 잠깐 통화 좀 하고 왔고요 자 물 좀 마시고 잠깐만요 아 5개 4 3 2 1 와우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오마어치 깠어요 오케이 자 제가 오마어치 까가지고 우리가 얻은 수익은요 한 천만원 즉 만원 정도 우리 수익을 얻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우리 포켓몬이 만원을 또 후회해 주셔가지고 자 만원어치를 더 까겠습니다 아 원래 원래 인생 끝에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만원 더 까야 됩니다 자 가자 가자 만원 더 까자 5분의 1 매직 아 뉴 생이네 일단 호스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여러분들 제가 10개는 세일도 안 해요 오졌죠 자 아 무섭다 좋습니다 자 10개 오케이 10개 더 나왔고요 웅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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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웅팀장이랑 통화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저 웅팀장이랑 통화한 적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네 아 10 아 9 8 화면 보여줄 것도 없어 똥 나왔어 뭘 원해 웅팀장님 웅팀장님 다섯개 제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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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만 다섯개 다섯 오 체크맷 퀸의 드레스 이것도 S급인걸로 기억을 내 S급은 S급이었어 이것도 또 S급이었어 이게 또 S급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거 뭐하는 거야 S급 내가 말했잖아 5천만 인데 S급이라고 네 넷 넷 셋 둘 하나 으아아아악! 개쓰레기 진짜! 진짜 개쓰레기 진짜! 키트 진짜 개쓰레기 진짜! 어? 개.. 개헥쓰레기 진짜! 어? 아니 어떻게 이런 키트가 다있냐? 어? 아니 진짜! 아! 허허허허 야! 지금 돈 언제쓰! 돈 쓴게 지금 얼만지! 얼마 안내 지금! 지금 내가 돈 7만원 썼어!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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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석 박.. 길드석 일단 풀스.. 풀.. 일단 결제 정액하는데 3만원 정도 쓰고 길드석 받고 일단 3만원 정도 쓰고 5만원이 납니다 가발 나오면 1억이면은 만약에 1억 가발 떴다 그러면 내가 지금 7만원어치 썼으니까 아직 1억까지는 3만원어치 정도 더 돈이 남아있다 그니까 한 2만원에 2만원 내에서 뜨면은 1억 나와서 돈 벌고 8천원이나 더 이득이다 가자! 야 좋다 좋다 딱 지금 아직 한도 있어 아직 마지노선 있어 지금 자 여러분들 딱 20개만 더 지릅시다 야 마지노선 있어 마지노선! 여러분 언제 죽는다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마지노선 있어 아직 안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이번에 1억 뛰면 돼! 20개! 박홍석! 아! 하는거 맞아 박홍석! 사용해기! 왕의 왕의 또 이거 또 또 또 체스탕 또 나왔네 또 또 나왔어 체스탕 또 나왔고요 한의 스페셜 금화상자 나왔고요 16개 16! 오! 아 왜 30일짜리밖에 안 나와 이거 왜 30일짜리밖에 안 나와 컨트롤! 제발 14개 14! 13! 세트! 아 진짜 1단계야 멋있어 열둘! 11! 열! 9! 8! 7! 6! 5! 4!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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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00원 플러스 12,000원 플러스 8,400원 플러스 42,200원 플러스 하면 1,8만 5,200원 나왔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전 적자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적자를 봤냐고 지금 다녀님 물어보셨는데 전 적자를 본 게 아닙니다 저는 마비노기의 미래에 투자한 겁니다 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더 좋은 게임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아이고 근형님 근형님 1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죽었다 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자 이거 마지막이야 리얼 마지막이야 이거 여기서 망하면 길드석 길드석도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제 길드석 꽂을 돈도 없어요 이쪽으로 쓰면은 부적 좀 어딨어 내 부적 어딨어 여기 있다 제발요 웅 팀장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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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팀장님 망그리고님 수리키 뿌리시죠 전 만돌린입니다 저 뉴투에요 그리고 수리키 제발요 웅 팀장님 제발 제발요 20개 제발 나오게 해줘 부탁드립니다 우리 웅 제발 자 마지막 20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리얼 라스트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진짜 이게 끝이야 진짜 이게 더 끝이야 이제 더 없어 진짜 마지막 라스트이야 이게 끝이야 어? 어? 히트 좀 듣겠냐고요? 말 걸지 마세요 눈물 나니까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팔로우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로제는 뭐 듣겠나요?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Still not Still not Still not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20개 여기서 승부를 봅니다 팀장님 제발 제발 마지막 힘을 주셔서 가자 20 19 18 17 쪼 둘 쪼 하나 둘 쪼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차씨 파우치 무료 수리키 무료 수리키 무료 수리키 퀴즈 고금된 그랜나 와우 지켜볼거야 지켜볼거야 문제 파우치 얼마냐고요? 파우치 얼마지? 가만있어 파우치 어디였지? 파우치 어디였지? 파우치 어디였지? 얘네들은 왜 파우치 안보이죠? 파우치 어디있죠? 파우치 어디있죠? 파우치 천만이라고요? 파우치 어디있어? 파우치 어디있어? 파우치 어디있어? 아 있구나 파우치 얼마일까? 2차씩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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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레기들 나온다 진짜 아 10 10 10 10 10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이거 얼마야 기다려봐 얼마야 이거 얼마야 남자건 별로 안 비쌀거 같은데 아홉개 남았다 아홉개 남았다 아홉개 남았어 아홉개 남았어 아직 신에게 아홉개의 키트가 남아있사옵니다 아홉 여덟 이게 뭐야 장미근이대 제복? 얼마야 아홉개 남다보 제가 말해라 안되겠어요 저 안부를라 그랬는데 저기 자 옹팀장 잠깐 부를께요 여보세요 옹팀장님 이게좀 안되겠다 같이 만나서 얘기좀 해야겠어요 제가 들어와 봐요 잠깐 자 이제 우지 말이죠 자 웅팀에 아오게 오신 애자 아오게 어서 3자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웅팀장이 오셨습니다 웅팀장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온거 보이시죠 지금 다 지금 재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 지금 아시겠죠 제가 얼마까지 지금 방금 보십시오 s급 딱 s급 그 딱 나오게 해준다는거 알았는데 이거 지금 약속 틀린거 알죠 어 웅팀장이 어떻게 할거야 지금 제 돈 어떻게 할거야 지금 마지막 일곱개는 저 대신에 박옹석 팀장님께서 대신 키트를 질러주실겁니다 나머지 일곱개 나올 수 있죠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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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팀장님 화이팅 화이팅 예스 화이팅 어 웅팀에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자 여러분 마지막 일곱개 가겠습니다 가자 일곱개 가자 아 웅팀장님 제가 그쪽 보시면 안되고 왼쪽 보셔야돼 왼쪽 그렇죠 왼쪽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웅팀장님 제발요 웅팀장님 웅팀장님 맞아 일곱개 가자 일곱개 가자 웅팀장님 일곱 여섯 다섯 넷 웃음팀장님 갈매우팅 가자 셋 둘 서 마지막 카드야 제발 나와주세요! 힙합노기야 마비오 노기시키오 추면 판타지파티요 베베르기야 힙합노기야 선쿠엣 백불이에서요 오픈노기야 판타지 라이프 현실로 이뤄주지요 애들 강리한 파티 스킬은 너무너무너무 서바아 뭐다 불에 둘러앉히게 봐요 그 음성릴레 오 음성릴레요 모두 다 출동 레츠고 그래야 4월 18일 우선 먼저 신청해봐요 노기 밀레 재능 뽐내 타임요 베베 상점 열어 고스트음 뽐내요 노기 방송해 노기요 관람신청 궁금해요 5월 30일요 I will be back 노기요 애들 다다운 새로운 이야기들 가장 먼저 들려줄게 요 들어 애들 떠나는 내 인생 최고의 노기요 6월 22일 우리의 생일을 노기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어 젠제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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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좋네 아 이거 또 적자 이거 메꿨다 하아 좋다 했다 야 끝났다 야 끝났어 어 야 삼덕님이 오케이 여러분 삼덕형이 돈을 샀어 돈을 얼마 썼어요 6만원 썼어 6만원? 난 삼덕님이 너무 보고 싶어 삼덕님 너무 저장 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서 오늘 키트 총 8만 6천원치 키트 방송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너무 후원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미... 어 신비하게 걸리는 또... 이게 또 뭐야? 내 저 파일 또 이거 또. 뭔데? 기다려봐. 내가 하러 갑니다. 지금. 어허허허. 오 진짜요? 아 진짜 역시... 역시 삼덕밖에 없어요. 역시... 아 오늘 또... 아 역시 최고야. 역시 삼덕스. 아 오늘 적자 다 맺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또 아무런 교운도 얻지 못한 로젠젠은 다시 한번 키트깍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젠젠의 키트까기 방송.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녹화 종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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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